수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을 만난 적이 있는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숲을 살피면서 구약의 역사서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역사서는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숙의 여정을 통해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후 이세대들이 모하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로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적은 것이라고 그랬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며 새 속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됐지만 그들의 삶의 수준은 그 이집트 세속의 모습 그대로였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발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분명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된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집트의 그런 가치와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 그거는 인간들 스스로 열심과 정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청사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을 따로 열심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다 보면 대부분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관련된 우상의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꾸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신의 선언약을 이해했죠? 신의 선언약. 성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된 청체성을 알려주셨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이 래위기 언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의 선 이후 시작되는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 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보셨겠죠. 그러나 그 역사는 참 안타까운 길로 흘러가게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계속 살펴나가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이 역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나마 더 바르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서 말고 또 구약에 어떤 그런 숲이 있느냐 시가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욕기시편 자먼전도 아가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성공하기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인한 감사와 찬미, 시와 찬양 그런 지혜들을 모은 겁니다. 언약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그 가치를 지켜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저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스스로 택한 그 어려운 광야 방황의 세월을 콕독하게 지나가며 깨닫게 된 삶의 경험들, 탕자와 같이 그런 것들, 다시 고백하는 간증집, 자서전, 참외로 이게 바로 시가서인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니까 대로가 열리고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만나는 상황과 환경은 이제 끝이구나 싶을 만큼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래도 살아가고자 할 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역전극들 상상도 못한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간증집, 이런 게 바로 시가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평의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런 경험이 아니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또는 이제 내가 불순정해서 그릇된 길 속을 방황하다가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결국 깨닫고 돌아와 적는 자서전과 같은 교훈의 내용들 또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이 참회록을 비롯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자서전 같은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시편이나 자문전도서 같은 책으로 매일 묵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 그런 게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특별히 더 와닿고 깨닫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 현실에 맞는 그런 말씀들 그게 참 은혜가 넘치고 좋으니까 그런 걸 읽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앙의 모든 게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결국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결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굳이 불순종의 길로 가서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아, 이 길이 좋은 길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는 우리 선배들이 한 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선배들의 고통에, 아픔에, 괴로움에, 어려움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배워서 믿음의 길을 직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또 다른 숲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서라고 그랬죠. 예언서는 17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막 방한 길을 가는 그런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보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대선지서는 다섯 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글, 다니엘 다섯 건이고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하디아,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니아, 하케스가라, 말라기 이 열두 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내용 그 계약대로라고 한다면 순종할 땐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한대에서 불이 떨어지고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는 저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냥 세상에 짓밟히고 그냥 끌려가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당신 앞에서 구별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래 맺었던 그 언약과 약속,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의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이 예언서, 선지서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답할 때 결국 갑갑할 때, 위급할 때 보낸 게 예언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와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칭찬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지금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포로로 잡혀간다, 죽는다 이걸 외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욕심대로 가는 사람들이 그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때 애들 떼쓰고 울고 심지어 그냥 물불안 가리고 댐벼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이게 기분 좋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도 부모 입장이라면 사실 자꾸 말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집을 떠나버리든가 부모 관계가 아니라면 왕들 같은 경우 보세요. 옆에서 충원을 해주는 충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마음 편하게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회귀하라고 그런 말씀을 맡겨서 보낸 이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서라는 거 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계속되며 결국 그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상속자다. 이것만 때려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다. 이거 통체가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포도만 밖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당신이 오셨을 때 너희가 이런 짓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시죠.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그러면 이 농장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야들을 통해 외쳐진 그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지켜져가고 이런 걸로 보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역사로 나아가던가요? 아니죠. 겉모습은 발달하고 점점 편리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의 심판의 길로 가까워지고 침몰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따라 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상을 닮아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화려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걸었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가고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게 아픔의 역사고 고통의 역사고 환란의 역사고 징벌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에 빛나는 봉우리가 아니라 너무 깊은 어두운 계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특별히 한두 장 정도 나오는 그런 분량의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거든요. 왜 그래요? 복을 바라고 긍정의 소리만 바라는 교인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설교자들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슬픈 눈물의 계곡을 다 외면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살펴된다고 했는데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역사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퍼질 조각처럼 다 쪼개놔서 그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읽어도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식으로 듣기 편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는 설교라든지 강의나 특강이나 세미나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기 철학을 전하는, 자기의 믿는 말을 전하는, 긍정의 소리를 전하고, 복받는 걸 전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가 성경하고 잘하고 잘 되는 법, 그저 긍정, 긍정, 사람들의 감정만 토닥이는 그런 걸로 대부분 설교가 채워지죠. 사람의 감정은 무엇을 대하든 그것을 대면할 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두려운 감정, 악감정, 이런 모든 많은 감정들이 역시 나오겠죠. 그런데 그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감정을 좋게 하려고 어떤 의도된 감정을 짜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각색하고 그런 식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강단을 이용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을 어기고도 스스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진 예언자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로 가득 찼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돌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가 우박혀 죽는 그런 피튀기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지금 많은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드리려 하기보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복받는 법, 긍정의 힘을 얻는 법,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법을 외치는 그런 강단을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불순종의 세대를 보며 울고 계시고 통곡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춤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튀기는 책을 보면서 복을 튀겨내는, 뻥튀기 시키는 그런 것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멋대로 열심을 가지고 떠들대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저들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못 줘요. 결정은 인간이 하지만 그 책임을 짓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 날에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렇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외치시는데 이 세상은 심지어 많은 교인들도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대충대충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은 시대가 오늘의 세대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지말은 행복의 나라가 아닌데 세상은 지금 끝까지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욕심과 게으름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교인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다들 죄악에 푹 빠져 살다가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마치 홍수 때와 같이 완전히 끝장이 날는 시간까지도 모르고 심판대에 선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거죠. 다시 오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루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은 역사의 이야기지만 이 역사가 4천 년 동안 진행되고 드러나고 보여주면서 결국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시 우리의 내일이 어떨지를 분명하게 예고해주고 경고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이 날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나라도 이럴 진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를 잊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선지야들 통해 외치신 이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이 통곡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깊은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가슴 아픔 내침 속에서도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축복과 위안이 되는 것들만을 찾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통곡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들은 힘써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추적하며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만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전체 역사의 뼈대를 우리가 잘 잡아두면 이제 성경의 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심도 있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많은 목사님들의 귀한 설교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먹고 더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느낌을 찾는 체험들은 그냥 자극을 추구하고 감정을 쫓는 게 되지만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자 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비로소 거듭난 존재가 돼서 종교적 억지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열방의 제사장 나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읽어도 내가 필요한 것만을 찾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에 깊이 나아가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 의도와 눈물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높고 밝게 빛나는 봉오리만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그 골짜기 끝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